아휴, 자는데 무슨 남자들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와봤더니 초원 학생이 불도 안 켜고 컴컴한데 왜 그 지잡듯한 분위기 있잖아요 아휴, 심장 약한 사람은 목소리만 듣고도 심리는 도망갔을 거예요 아휴, 왜 아주 희한한 남자 목소리를 내더라니깐요 부탁 하나 할게요 네 세상에 별별 일 다 많아요 그러려니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목소리 변하는 거 대수로운 일 아니니까요 네 10시까지 와달라 그랬는데 누구? 초원의 패브릭 사장이요